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30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그제하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인 2만 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의료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 7,977명이 신규 확진됐고, 90대 이상 확진자 2명이 입원 치료 도중 숨져 누적 사망자 수도 286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역대 최다인 신규 확진자 2,215명이 나왔고, 충남은 1만 825명이 추가 확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